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레인드 샷 더블 킬 아군이 승리하셨엌 덤퍼하나가 오히려 킬 많이 하고 있네요 오히려 좋은데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팩을 저지하십시오. 아니 뭐야 이게 뭐야 1.4 되시나 이 형님? 저 형 풀랄 형님 반 맞췄다 해 한 표 왜 안죽노 아니요 아 잠깐만 아 예? 점프 아 저 저거 이거 이제 봤는데 지금부터 카운터 할까요 그러면? 점프 없이요 그러면 욕 오지게 먹을텐데 울편한데? 알겠습니다 점프 없이 10킬 지금부터 할게 2킬은 카운터 없이 오케이 지금부터 점프 한 번당 1킬 차감 아 큰일났네 점프 아예 하면 안되요? 돌아댕길때도 뭐 사다리 타거나 그런 뭐 어디 뛰어내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아니 그것도 2층 타면 내려오면 안되요? 아 자기사 표창 날아오면 아 자기사 표창 날아오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또 30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구나 가다가 그럴 땡기진 않았는데 아 놀러와서 또 스나이가 점프 안하고 힘든데 욕 오지게 쳐먹을텐데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10키리 이후에는 점프해도 되죠 형님? 그럼 12키리 이후로 이거 어디야? 앵몬이 어디갔어? 어? 할만한데?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아 이거 너무 그거 저거 점프기 안 눌렀는데 점프기 안 눌렀습니다. 아 저 결백 와 불편해 젠민희 양만희 이네임 큐트 하시네 우리 평 2층인데 2층에 막 간다 아 소리가 웅장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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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지가면 대박 아니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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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쩔 tv 점프 안하고 뭐 뭐 뭐 변outs 지머 하나 에 카렉 뭐라 거든 말 땐 마이 웨이 스페셜 포인트 이틀커피 50전? 어 뭐야 빵빠래 뭐야 뭐야 니 네임은 잘 모르겠지만 만원원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 글자가 작아 가지고 지금 아이고 만원원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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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더 1등 만원 맨정신에 같이 하자 아이고 꾸메 누나 땡큐 땡큐 그래 그래 즐겜 한거지 뭐 하루 냉장보관은 치킨이 아니죠 저 치킨 항상 한마리 시키면은 다 안먹어요 딱 깔끔하게 밥 먹고 반은 다음 날에 아 잠깐만 뭐야 33개 나있다 3 더 기사는 까치 꼬맹이 별표님 에드벌론 10개 감사합니다 쓰레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아이고 랩뱅이 또 100개 나있다 오늘 날인가요 쓰레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저 형 미션 쓰레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렉이예요? 버그야 뭐야 쏘시는거 맞죠 지금 서닉금이예요 형님 아 아직 성공 안했는데 아 아참참 아이고 레바님 300개 감사합니다 빠봉좌 300개 나있다 이거 뭐 어떻게 미션 성공 성공풍이예요? 뭐야 미션 성공 주고 싶어서 주신거라구요? 어? 미션 따로? 아아 자자자자자 아이고 천맨이 또 역시 300개 같은 에드벌론 1개 아 죽어서 치솟 에드벌론 나있다 레파님 선입금인가요? 아유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와이스님 프리미엄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저한테도 수익 돌아와요 구독은 해주셨구요 형님이 프리미엄도 저한테 수익이 발생하더라구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냉동보관 하죠 네 맞지 맞지 냉동보관 했다가 전자렌지에 다시 돌려먹죠 아닙니다 용진이님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엠포에 엑셀 엑셀 아이고 맥템엑스님 별풍선 3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맥템엑스님 별풍선 3만개 감사합니다 무미건조한 3만개 리액션 나름대로 점프 안하고 킬하고 있습니다 꽤 힘든데 뚜덕 킬 위치한 상공 점프 안하고 지금 오히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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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점프 안하고 오히려 지금 킬 많이 하고 있네요 오히려 좋은데? 침착할 수 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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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미엄은 광고를 패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광고 수익이 그냥 다 보신 걸로 들어오는 거죠 아프리카보다 좋아요 아이고 일단 랩파이님 미션 감사합니다 일단 미션은 성공했고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점프 안 해볼게요 아 해야되나? 랩파이님 백번째셨던가 딱 백번째? 랩파이님 백번째 오히려 좋아 개꿀띠 이기실 것 같은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맞아 스나스들이 보통 킬 허용할 때가 오우 점프 해가지고 허공에 떠 있을 때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어? 엔비디아님 누구시지? 리네임 바꾸셔가지고 어? 아니요 아니요 중덕이님 아니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다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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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우리 클래스 좀 들어와 주시면 안될까요 형님들 형님들 좀 들어와 주시면 안되나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뭐야 흑마님이셨어요 아 엔비디아님 흑마님이셨 와 진짜 오랜만이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당연히 기억 못하면은 제가 방송 방송하면 안되죠 흑마님이셨구나 아유 진짜 오랜만이시네 그것도 몰랐구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점프 안하기 미션중이라 끝까지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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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2층 아니었나 까칠한 각질님 아니..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즐겁게 뵙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미션 집중 어서오세요 지원을 갔으나 제가 힘이 부족했네요 점프가 안된다면 유스로 휘랄바 휘랄바라 휘랄리아니 프라 휘랄라님 추첨 감사합니다 휘랄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이요 아아 저 점프했다 아 이건 수다들고 안했으니까 아직 미션이 이겼잖아 미션 성공했으니까 아 네 수고했어요 아 권초들고 나도 모르겠죠 아 케이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질포 질포 와 이거 습관이 무섭네 나이스 뭐야 아 이거 너무 느린데 아 잠깐만 아 누구야 앞에 하나 반이 저사람이었나 하나 반이 와 랩빠이님 또 뵙게 감사합니다 오늘 와 랩빠이님 오늘 거금 쓰시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잇다 아 네 케이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나잇다 미쯔치님 추천 감사합니다 시크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나? 나 빨리 점프 좀 탈출하고 싶은데 서페키 눌러야 될 거 같은데 열받으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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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패배하였어요 어 커구팔로 19킬 아 시크 형님이 아니고 셰프 형님이시네 전전형과 슈 왜 저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빼고 했을 거 같네요 그렇지 오로지 오른손으로만 게임한다 하나 둘 삼각지대 도망가지도 일이야 이거 점프 못하니까 오 굼뱅이 오 뭐야 울베 아니 울베 아니 울베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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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ds 이게 왜 왜 또 다른 사람이 역전시 300개라고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우리 perceived. 역전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동네로 오신다 그런거 아니죠? 지훈이 형도 부산인데 아 이 형님 에이 아 뒤치기 망했다 뒤치기 또 얘기할 수 없었어 로라 석진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이겨버렸네요 아 좋죠 근데 이거 역전성은 솔직히 아닌데 제가 양심이 있어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